비밀이 아니야. 아니야. 아우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? 아닌데?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맘속에 모든 그녀 생각뿐일까? 오빠 유일한 게 맞아.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위기도 설레일까? 냉정하게 거절한 건가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? 정말 난 미치겠어.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.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채 여자 때문에 흘러 있는 게 너무나 괴로워.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날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해. 친구야. 참기 빠르게 말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나의 부정이 아직도 정말 잘한 건가 봐. 예. 좋아. 친구야. 참기 흔들렸던 구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슬툴해 싫음했을 거야. 그렇게 생각해줘. 정말 난 모르겠어. 이런 내 자신이 싫었어. 내 욕심만 채우려 우정을 잠시만 같았던 내 자신이 싫었어. 너무나 괴로워. 마치 죄를 지는 것 같아.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나 친구 곁으로 돌아가야 하겠어. 미안해. 친구야. 참기 빠르게 말했던 걸 지금까지 너에 대한 내 부정이 아직도 좀 잘한 건가 봐. 예. 좋아. 친구야. 참기 흔들렸던 구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슬툴해 싫어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.